이루어커 오우, 저도 누구를 받았다 비켜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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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이랑 허허! 진짜 너무하다. 바닥에다 가려놨어. 아우, 진짜. 내 H맛티가 다시 가려놨어. 이거 봐야지. 바닥에다가 이런거 가려놨어. 나 진짜 너흐어, 너무 얄래요. 어, 예치 매트예요. 이거 먹고서 준호한테 얘기하니까 준호가 뭐라고 그러는거잖아? 냄새. 아니? 오 마이 갓! 이거 먹고서 준호한테 얘기하니까 마늘 냄새난다고. 배추 매트 나왔는데 배추 매트 사장님. 언니 이 오이 좀 드셔보세요.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가게를 미국 전체를 다 잡고 있대. 아 근데 삼겹살 파는 사람이 한국 사람도 기름 많은 거 싫어하니까 기름 많은 거를 바닥에다 깔아버려. 저게 뭐야 이게. 이건 너무 심하잖아. 위에는 좋은 거 깔고. 저러면 안 되지. 일단 또 다 잘라버리고 먹으면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침 식사를 이런 식으로 그냥 받아가야 돼. 주스하고 뭐 빼게. 저거 보면 빼게다가 이렇게. 알겠죠? 이런 식으로. 불레 여기에 이렇게 꽉 차게 해놓으세요. 여기 홈드샷 아침이 재밌는데. 워플도 나오고. 아쉬워. 갑시다. 아 뭐 먹어. 아침으로 다 받아온 거야. 아 그리고 여기 이것도. 백을 하고 저 요거트 하고 계란 있거든. 빨리 먹어. 그리고 이거 이거 맛있잖아. 이게 이게 뭐죠 이름이? 캘리포니아로. 캘리포니아로. 막기잖아. 막기. 그지? 캘리포니아로. 되게 맛있어. 아보카도 하고 이게 뭐예요? 참치. 참치. 오이. 계란. 계란. 기름을 안 가져와가지고. 누나가 어떻게 했더라? 아 참치 기름으로. 참치 기름으로. 지단 만들고. 참기름하고. 간장하고. 깨소금. 그리고 이거는 살짝 구운 거. 기름 안 바른 거. 그래서 요렇게 싸먹으면. 여섯 가지네? 근데 이거는. 이거랑 잘 안 어울리고. 이거를 넣으면 이 맛이 다 도미는. 여섯 가지인데 다 챙겨? 맛있어요. 여섯 가지. 고잘나? 빠진 거 있어 여기서? 네? 빠진 거 있어? 오늘? 빠진 거 없어요. 이 정도 넣어요 그냥. 여섯 가지. 아 햄 같은 거 좀 넣어도 돼요. 맛살. 맛살 이런 것들. 근데 안 넣어도 맛있어요. 근데 단무지랑. 단무지랑 아예 아보카도가 맛있더라고. 맞아. 아보카도 맛있더라고. 그리고 오이 맛이 신선하게 가지고. 그러니까 요것만 하면 돼요. 계란은 안 넣어도 되는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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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요거 요거 요거는. 꼭 넣어야 돼요. 아 아삭거리고 맛있더라고. 이게 신선해요. 이제 간장. 간장. 참기름 간장. 그 술을 마시는 거에요. 큰일이에요. 아보카도가 제일 맛을 내주겠어. 그치? 애기가 되게 맛있는데 왜지? 잡은 조금만 넣어. 참치가 뭐가 없어야 참치로 따 şu지. 아유 저게. 조금만 레이기 이렇게 있네. 레이기 아니라 저게 뭐라 그러지? 판드. 음? 체크아웃 타임입니다. 요거 아나도 먹게. 아이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야죠. 기왕이면.